2월 20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 입당송 주님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들이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본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다 집회서의 시작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시명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괴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게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애해야 할 지혜로니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자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노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때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크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든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건들 안에서 주님을 또 그분의 현존을 더 가까이서 느끼는 이 체험은 참으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신앙 여정에서 단비처럼 또는 기적처럼 이 체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믿음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믿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그 원천이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향하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이 신앙의 체험 안에만 머무를 수도 없고 또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그 체험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이전의 9절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또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 형제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세상 어떤 마전장위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시며 그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변모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눈앞에서 바로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무슨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느님으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낸 꿈과 같은 순간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아랫동네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언제든 예수님을 반대할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득실거리는 저곳을 향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시고는 다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을 때 이 체험을 통해 믿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래로 다시 나의 현실로 다시 믿음의 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안에서는 체험과 체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더러운 영을 마귀를 쫓아 냈다는 그 기적같은 이야기를 그 체험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기름 부어 병자를 치유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나 남아있던 제자들이나 체험을 전해 듣고 또 체험한 이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벙어리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그때 했던 대로 아무리 하더라도 아이에게서 벙어리 영은 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곁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들먹이며 이 시비까지 걸고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미 군중들로부터 또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아이의 치유를 청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영을 쫓아낸 체험을 듣고 믿었으나 좌절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린 이 벙어리 영을 쫓아내리라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앞에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믿음 또한 그러할 겁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 또 내가 보고 들어왔던 것에만 의지하는 믿음은 그 체험이 무너지는 순간 무력해집니다 그제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의 체험이나 또 경험 그리고 판단을 다 내려놓을 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그 믿음에 벙어리 영을 쫓아내십니다 김어거리 벙어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자신들은 벙어리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벙어리 영을 쫓아내신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무엇이 또 부족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다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뒤에 사람들을 비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는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려고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징을 체험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벙어리형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만을 찾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그 모두를 떠나서 하느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는 나의 기도는 겸손해지고 나 자신은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또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기도의 힘은 부족하지만 겸손되이 청하는 또 간절하게 바라는 이들에게서 빛을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네 모두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체험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또 살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나누어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나누어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나누어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나누어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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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할 영원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영원생명 다하 Awareness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 하나이다. 영성 제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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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